6월 11일 샤오미 런칭 이벤트를 통해 미밴드4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쯤에 미밴드4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유출되면서 가까운 시일에 출시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었습니다. 미밴드4에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던 루머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AM OLED 컬러 디스플레이 탑재 두 번째 NFC 버전 추가 세 번째 심전도 센서 탑재입니다. 이 중에서 심전도 센서 탑재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컬러 디스플레이와 NFC 버전 추가는 실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상세 특장점을 살펴보면 AMOLED 0.95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2.5D 강화 유리 및 지문 방지 코팅 120-240 해상도 400니트 밝기 블루투스 5.0 24시간 심박수 체크 6축 자이로 센서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크게 일반 버전과 NFC 버전이 있는데 일반 버전은 145mAh의 배터리 용량이 탑재되어 최대 20일을 사용할 수 있고 NFC 버전은 일반 버전보다 조금 작은 125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최대 15일 사용 가능합니다. NFC가 적용된 미밴드4는 알리페이, 교통결제, 카드 에뮬레이팅을 지원한다고 하나 국내 같은 경우는 사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직구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능을 국내에서 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밴드4에는 하나의 버전이 또 있는데 바로 어벤져스 에디션입니다. 세 가지 밴드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패키지에서도 좀 더 차별화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버전은 169위안으로 약 29,000원 NFC 버전은 229위안으로 약 39,000원 그리고 어벤져스 에디션은 349위안으로 약 59,000원입니다. 비록 심전도 센서가 탑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갤럭시 핏E와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미밴드4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컬러 디스플레이, 6축 자이로 센서, 배터리 사용 시간 등 모든 스펙에서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전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밴드3와 마찬가지로 미밴드4는 정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물상이란 별명답게 워낙 다양한 제품을 내놓는 샤오미이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에서는 샤오미 제품을 한두 개쯤은 사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하웨이나 이런 중국 제조사에 비해서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무난한 디자인과 쓸만한 제품력,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국내에서도 샤오미 제품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결국 국내 출시는 시간문제라고 보는데요. 중국 시장에서는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판매 시작할 예정인데 국내에서나 언제 발매가 될지는 미정입니다. 언제쯤 한글화가 적용된 버전으로 정발될지가 간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BPD였습니다.